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콜레스테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관련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식이요법도 하시고 또 약물치료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은요 고기를 안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고기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과거에는요 콜레스테롤 3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그대로 흡수가 돼서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은요 사실 식사보다는 간에서 생합성되는 것에 의해서 더 좌우한다는 것을 많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서 약 80% 정도가 간에서 생합성되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나머지 20% 정도만 식사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아무리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유전적 요인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있는데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그러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고기를 아무리 안 먹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채식만 하시더라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간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에 미국 연방정부 식사지침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음식에 포함된 콜레스테롤과 혈증 콜레스테롤 수치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콜레스테롤 음식을 적게 먹는다고 해서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2015년대에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일본 후생성에서도요 하루에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750mg 이하로 콜레스테롤을 먹게끔 권장했던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이제 없앴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또 연구들이 나왔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계란 노른자 이 계란 노른자 옛날에는 이거 먹으면 자꾸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간다고 못 먹겠었는데 그 이런 많은 연구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계란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지 않고 그와 함께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됐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누명들을 많이 벗게 됐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기를 너무 안 먹게 되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 저하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기는 적정하게 드시는 것이 좋겠다 물론 포화지방이 포함된 고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안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고기를 안 먹는 것보다 피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더 안 좋은 지방 트렌스 지방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트렌스 지방 많이 아시죠 우리가 튀긴 음식이라든가 또는 가공식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군요 트렌스 지방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 보시면 좋은데요 이 트렌스 지방이야말로 혈관 건강에 가장 나쁜 기름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튀긴 음식, 가공식품들을 적게 먹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오히려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꼭 피해야 될 것은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는 겁니다 사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대표적인 게 밀가루입니다 흰 밀가루 그 다음에 또 흰쌀밥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설탕이 들어있는 많은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이 속에 기름이 많지는 않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지는 않지만 혈당을 올립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게 되면 인여의 당분들이 결국은 지방으로 바뀌면서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또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상지질혈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한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을 오히려 더 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고기를 먹는 것보다도 일단은 더 나쁜 것이 바로 뭐냐면 오메가3를 너무 안 먹느라든가 또 식이섬유를 너무 안 먹는 식단인 경우가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사실 오메가3는요 생선에 많이 들어있죠 근데 요즘 우리 식단들을 보면요 생선을 너무 안 먹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생선이 굉장히 훌륭한 만찬이었기 때문에 자주 먹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먹을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생선을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이 필수 영양소죠 필수 불포화 지방산이 몸에서 부족해지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식단에다가 오메가3를 풍부하게 넣자 또는 그것이 어렵다면 보조제라도 꼭 드셔가지고요 이상지질 혈증을 좀 조절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메가3를 챙기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이 먹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식이섬유죠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먹으면 장 속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기름 성분들 그런 것들을 좀 흡착해서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드시는 것이 또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고지혈증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과일과 야채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단을 잘 갖는 것이 또 오히려 고기를 안 먹는 습관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콜레스테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고기를 안 먹는데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이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고기보다 더 중요하게 피할 것은 바로 트렌스지방 그 다음에 과도한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 피하시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오메가3와 식이섬유를 잘 챙겨 드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더 건강한 혈관으로 더 건강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